안녕하세요 히트니입니다 오늘도 먹방 찍을 거예요 이번에 더 어렵게 할 거예요 도전 영어 쓰면 영상 끝나요 그리고 영어 쓰면 먹방도 끝나요 끝나요 제가 먹는 음식을 다 보러야 돼요 오늘 엄청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싶은 오늘 영어 절대 하지 않는 게 10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여러분 맛있는 거 양이 많지 않지만 맛이 오늘 먹방은 다른 음식 뭐냐면 치퍼레 치퍼레 타코 타코는 영어 아니에요 안녕 상추 안 씻겠어요 상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 여자 누군지 아세요? 음 네네네 어떤 가수도 이름이 똑같아요 여자 몇 명이랑 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해요 노래해요 음악 방식은 신난 음악 이에요 여자의 모임 빨간 단 간식 생일때 생일때 미국에서 생일때 미국에서 미역국 먹잖아 정통 음식이에요 그거 빨간색이에요 그 그룹이 깜짝 대개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제발 기회 한 번 더 주세요 감자튀김 있고 매운 닭 봉우리 불고기 어떻니 무슨 소문 없어 썸 쏘옹 소방차 소방차 들었어요? 소방차 들었어요 소방차 방에 있나봐요 어떡해 그리고 음료수 소방차 항우 말려 흑당 우유 거풍차 흑당 우유 거풍차 네 신나요 빨리 먹고 싶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얼 다 떨어져요 뭘 써야되요 제 손을 쓰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달 쭈그락말고 파스트 오 마이 갸슈 이디엣! 왜에 여러분 진짜 잘 타지야만 제발 이것을 거에요 이 탁구에 현미밥 있고 옥수수 조금 있고 소피탑 있고 소피탑 뭔지 몰라요? 역할인듯 야채듯 봉시 에 카족이에요 잘 안 만들었네 말 안 하면 이길 거에요 이건 말 안 할 거에요 엄마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아 목이 좀 말랐어요 이 탁에 원래 이름이 딸라요 용암 진주 차 웃겨 금? 금속? 딸때? 한국말로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금속 밝게 있어요 내가 바다거북이 지키자 괜찮아 뭐야 이럴 맛이구나 내가 만든 우유 거품차 내가 만든 우유 거품차 보다 훨씬 더 맛있네 이럴 맛이구나 맛있다 맛있다 마지막은 음 음 저번에 홍릇이 당연스럽게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천재다 아니 음식 다 먹고 싶어서 저희 열심히 노력했어요 영어 쓰면 다 버려야 돼요 안 돼 불고기 아니 하하하하 제가 검색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바베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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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저기... 어 매운 치킨 너게 야 매운 닭 덩어리 삼 som Sue 변ene 맛있다 매운거 맞아 진짜 매운데 미국으로 오면 이거 꼭 먹어야 돼요 추천 한국에 이 식당 있나요? 빨간 맛 맛 빨간 맛 빨간 맛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부비바디샷 No No, please no 여러분, please 아니, 나 뽑아보니가 안다 너무 좋아요 아니야 감사합니다.